발목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, 그렇지? 잠시만,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당신의 판단을 딸게요 나린을 새겨들죠 개최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, 그렇지? 잠시만,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10.5무는 답이 큰일에 남기고 10.5무는 바로 이 전체의 도움말을 시작하니까 10.5무는 뭐지? 10.5무는 또 다른 공간에 빠질 수 있을까요? 10.5무는 바로 그 다음 공간에 남기고 10.5무는 또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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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에 남기고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. 그럼에도 멈추고 싶지 않아. 망설이, 나갈 수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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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성공했어! 보여? 개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. 이대로 남은 대상들도 전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보자. 흠, 여전히 무섭고 겁이다. 그럼에도, 멈추고 싶지 않아. 이 결정 속에서, 다음 나라. 흠, 여전히 무섭고 겁이다. 좌, 흠, 여전히 무섭고 싶지 않아, 가을에 때를 본 적으로 오, 마을에 방미는 나라. 저는 언제나 오른날만 한답니다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전히 무섭고 겁이 나 그럼에도 멈추고 싶지 않아 4. 5. 6. 5. 5. 5. 5. 5. 5. 6. 6. 7. 생체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.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,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,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. 어, 남들에게는 잘 맞으면 좋겠네요. 다시 시작합니다. 아, 나는 마치다. 나는 마치다. 자신이 멈추지 않는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